3대, 30대 0으로 지금 이영택 선수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번에 백핸드가 아주 어서 백핸드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영택 선수, 2대 서비스. 아, 아주 그냥 레이지에 쫙 들어오는 아주 멋진 샷이었습니다. 43로 지금 첫 게임. 1st 게임. 1st 게임을 잘 홀드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이영택 선수가 아주 여기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우리 2회전 US 오픈 레이저 그랜드 슬램 대회에서 2회전에 아마 진출하게 되는 남자 선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st 게임. 아, 아주 약하게 서비스를 넣어보는 타랑고 선수였습니다. 1st 게임. 1st 게임.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1st 게임. 이번에 아주 잘 이 서비스를 브레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3번째 세트 더 무난하게 이렇게. 아, 이게... 아, 이게... 이영택이 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 이 형택 잘한다. . 아, 아, 이 형택 잘한다. 자 이영택의 백핸드가 살아나면 다랑고 선수 아주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죠. 아주 들수록 끝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이영택 선수. 그리고 반죽을 뺏어 한게 뺏어 한게 뺏어. 그리고 제가 먼저 먼저 뺏어 한게 뺏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뺏어. 그리고 여기가 뺏어. 뺏어. 아 오늘 오늘 저희 포핸드 러닝샷이 오늘 좀 안되네요 백핸드하고 포핸드 러닝샷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환상적으로 그 치던 그 샷이 빨리 나와야 될텐데 아 아 아 자 뉴스에서 다시 이영택 선수 자 이영택 잘한다 아 아 아 아 아 세컨드 섭. 드디어 이영택 선수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할 것인가.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오늘 특히 패스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3세트에 들어서 아주 바짝 이영택 선수 처치하고 있습니다. 아우 아웃입니다. 자 이번에 세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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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영택 선수가 잘 처리할 수 있겠나. 자 이영택 선수. 드디어 이제 듀스에서. 아웃. 아웃. 오늘 백헨드. 백헨드가 잘 안됩니다. 오늘 백핸드가 잘 안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퍼스트 서비스를 공략해놨습니다. 끝까지 묶어주고 있는 이영택 선수입니다. 자, 퍼스트 서비스. 네트야. 세컨드 서비스. 자, 좋습니다. 아주 자신있게 이렇게. 자, 이영택 선수 또 한 번의 기회를 맡고 있는 이영택 선수입니다. 항상 이렇게 중요한 게임때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렇게 좀 게임맨쉽을 발휘하고 있는 이 타랑고 선수입니다. 자, 자꾸 이렇게 심판한테 시비 걸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잔 맥헤논과 흔히 쓰던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택 선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영택 선수. 이영택 선수. 자, 우리 이제 여기에 같이 동포분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영택 선수. 네, 아주 자신있게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자신게 잘한다. 이영택. 이영택. 아주 드디어 백핸드 이렇게 살아나서 아주 잘 치고 있습니다. 여기 앉힐게요. 이영택 선수. 이영택 선수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15월. 지금 서비스 브레이크하고 세 번째 이렇게 가고 있는. 아, 서비스 좋습니다. 드디어 이제 백핸드가 살아난 듯합니다. 아웃. 아우 저거 아웃인데. 분리주자. 지금 완전히 호응 포트에 이렇게 해서 있어가지고. 아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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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형택! 자, 이형택 선수 지금 아주 페이스에 넘어가지 않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백핸도 아주 이제 백핸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이형택 선수. 아, 안타깝습니다. 너무 멋있었는데. 너무 멋있었는데, 아주. 그래서 옆에서 둘 다 찍어드릴게요. 자, 이형택 선수. 아주 흔들지 않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40-30로 이기고 있는 가운데. 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형택! 자,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세트. 2 대 1로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네 번째 세트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옆에는 우리 동포분들이 또 이렇게 와서 같이 동포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형택의 백핸드가 살아나 있는 이상 오늘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백핸드 좋습니다. 아주. 백핸드 좋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형택 선수.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웃! 아웃! 이영택 선수. 지금 아주 랠리에서도 그걸 아주 잘 이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케미스트리가 자꾸 펌프업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그냥 이형택 선수 잘하고.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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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스크롤의 6위는 3대 3번째 세트. 3대0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1530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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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아웃! 아웃! 응아웃!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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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0에 지금 15.30로 지금 이영택 선수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 이영택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이영택! 자, 지금 15대 4, 6. 아주 이번 게임만 이렇게 굳히게 되면은 아주 요번 세트도 승리를 좀 낙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5.40로 지금 리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게임맨쉽으로 좀 더티플레이를 하고 있는 타랑고 선수입니다. 지금 15.40로 지금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 이영택 선수 리턴 좋습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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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나이스 트롤! 13.40 아주 잘해 13.40 30-40에서 아 좋습니다 아 네 자 게임 잡았습니다 4대0으로 지금 리드하고 있습니다 4대0 리드해서 이영택 선수 이번 한 게임 잘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되겠는데 4대0 리드해서 이영택 선수 서비스입니다 이번 게임만 꽉 누르면 아주 아 드디어 이제 린젤은 드랍샷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주 나카로운 샷 아 네 자 빅틴 올입니다 지금 다섯 번째 게임 빅틴 올 그래서 완전히 이 게임을 다 이렇게 해서 주도권을 장악해서 빵 눌러 놓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이영택 선수 자신감 있게 이렇게 지금 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드럭 꼽고 많은 파랑고 선수 아주 지금 하는데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자기 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 파랑고 선수입니다 자 3015에서 리드하고 있는 이영택 선수 아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네 4015 4015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자 4015 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歡 Cause to reference 네에 자 리드 5대0으로 지금 리드하고 있는 이형택 선수 네에 자 리드 5대0으로 지금 리드하고 있는 이영택 선수 다섯번째 게임입니다. 다 5대5로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자, 퍼스트 게임. 그래서 조금 이렇게 파워를 높이고 있는 파랑고 선수. 그러나 두 개 이렇게 잘 했습니다. 다 나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아주 이영택 선수 서비스 리턴 에이스 바꾸니 이영택 선수. 자, 이영택 선수 힘내겠습니다. 자, 아웃입니다. 곱다리 급등해서 하나 더 잡고 아예 게임을 아주 그냥 6대0으로 다리 켰으면 좋아 하는 바람입니다. 아, 잘 쳤습니다. 아웃입니다. 곱다리요. 곱다리요. 아아. 자, 지금 서서히 이제 미국인 팬들도 이렇게 이영택 선수에게 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갖고 있습니다. 공 바꿔봐야 할 수는 없는데. 공만 바꾸고 있는 파랑고 선수. 아 이영택 서비스 좋습니다. 아 참 잘했는데 지금 이제 네트 서브 앤 발리로 작전을 바꾼 파랑고 선수.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이영택 선수의 패싱 샷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좀 고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영택 하나 더 아OU 아아 안타깝다. 같이 맛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5대1 문광고 쳐도 되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있어지는 나조 타랑고 선수의 백핸드 샷이 아주 세군요. 이형택 선수 여기서 긴장 풀지 말고 적극적인 공격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타랑고 선수의 백핸드가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이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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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영택 선수 여기서 바짝 조이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게임. 아주 간단하게 이번 게임을 내주고 마는 이영택 선수. 5-3. 이영택 선수 여기에서 이렇게 분반해서. 이영택 선수 아주 멋진 스마시로. 여기에서 이영택 선수 조금 더 분발해서 파이팅. 마우스. 마우스. 아주 좋은 서비스였습니다. 다리 랍. 다리 랍으로 지금 이영택 선수 리드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그렇게. 그렇지 강하게 이렇게 해서 밀고. 다리가 좀 떨어졌나요? 영택 선수. 지금 좀 고기 넘기고 한번 더 이렇게 해서 힘을 써야 될텐데. 영택 선수 파이팅. 아주 멋진 적십. 드디어 고! 이영택. 아주 멋진 셧이었습니다. 예. 이영택. 간단하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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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세트를 지금 따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세트 남아있습니다. 이영택 선수 더 이제 확실하게 여기서 잡으면 3세트 이제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자, 4세트. 4세트 시작되었습니다. 4세트. 타랑고. 서비스로 시작된 4세트. 15. 러브로 리드하고 있는 이영택 선수. 자, 이번에도 과연 백핸드 샷이 얼마나 이렇게 해서 잘 밀고 있습니다. 자, 이영택 선수 아주 깊게 깊게 잘 밀고 있습니다. 자, 이영택. 이영택 선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15, 30. 자, 15, 30. 지금 리드하고 있는 이영택 선수. 30. 30. 아, 30. 지금 월스터비스 요번에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은 아주 이영택 선수가 유리하게 이렇게 해서 4세트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백핸드 드디어 이제 제 페이스를 찾은 이영택 선수. 백핸드 아주 제 페이스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아주 깊이 깊이 잘 놓고 있는 이영택 선수. 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저 그런, 그겁니다. 바로 이 백핸드를 이렇게 하다가. 두 번 각도를 주고 아주 세 번째 패싱샷. 아주 와이드 오픈한 것의 패싱샷. 아주 너무나 멋진 샷이었습니다. 자, 40, 15. 40, 30로. 지금 이영택 선수. 아우. 아우. 여! 이영택? 자, 첫 번째 게임을 무난하게 브레이크하고 있는 이영택 선수. 첫 번째 게임을 아주 무난하게 브레이크했습니다. 하나를 먹으면서 기운을 내고 있는 이영택 선수입니다. 첫번째 게임을 브레이크한 가운데 영택 선수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는 2대1로 세트 스코어 2대1로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두번째 게임. 첫번째 게임을 두번째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영택 선수. 파스윗샷. 파란골 선수 앞만적이지만 참 좋은 파스윗샷이었습니다. 파스윗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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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러브 40. 이번에는 진짜 깊숙이 이렇게 잘 되었군요. 러브 40. 이용택 선수, 여기에서 좀 눌러주지 말고 계속 러브 40지만 계속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용택 선수, 파이팅! 아, 이번 게임, 파이좌 타타케, 서로 원앤올 이렇게 브레이크하고 있습니다. 자, 이용택 선수. 러브 40.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 영택선수 백핸다 아주 좋습니다. 아 이 영택은 아주 더욱이 더 잘 나는데 서로 그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떼습니다. 아주 나왔습니다. 358. 30-15이요. 심리적 부담감이 나고, 지금 경계임하고 있는 그런거지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30-15. 어떤거요? 한거 하나가 정말 안타까웠군요. 예전 2차전에서처럼 백핸드 리턴한 에이스하고 그런것들이 좀 터졌으면 참 좋겠는데 아, 오늘 백핸드 리턴을 이렇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2-1 2-1 2-1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러닝샷이 잘 안되고 있네요. 오늘 좀 빨리 러닝샷이 러닝샷까지 백핸드 특히 패슨샷이 잘 터져야 될텐데 네. 자, 이형택 선수 조금만 더 힘내서 1세트만 더 이렇게 딱 앱션 네. 아주 자, 득티널 계속 서비스 홀드하면서 이 게임을 다 이렇게 이끌고 나가야겠습니다. 자, 이형택 선수 파이팅. 자, 이형택 선수 파이팅. 세트로 서비스. 아, 15. 아, 이렇게 다 15. 30. 30. 30. 15. 30. 30. 30. 20. 35. 30. 고맙습니다. 아, 예. 40-30, 어? 지금 리더 위는 영택 선지. 아주 좋습니다. 아, 작품이 나오긴 했지만 계속 이렇게 자신 있게. 게임. 게임. 자, 영택 선수. 아,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자,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자, 이영택 화이팅! 이영택 화이팅! 이영택 화이팅! 이영택 화이팅! 이영택 화이팅! 핸드 Fuel Dog, 니다. 이영택 화이팅! 아, 이 샷이 하나도 오늘 어떻게 안되네요. 이 런닝 샷이 런닝 샷인데 런닝 샷이 안되네요. 오늘 참 안타깝습니다. 저게 좀 쳐져줘야 지금 오늘 포인트가 많이 이렇게 서울러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잘되기만 해요. 이렇게 해서. 아, 지금 게임이 타랑고 선수와 자꾸 게임이 슬라이드 아웨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게임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타랑고 선수. 아, 저 백핸들이 갖다가 아주 두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도 아주 잘 하고 있네요. 아주 그렇게 흔하게 트는 그런 조사입니다. 런닝 샷. 런닝 샷. 어이없게 실수하고 마는 타랑고 선수. 어이없게 실수하고 마는. 자, 이형택 파이팅! 자, 이형택 선수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34-0 리더우는 이형택 선수. 지금 이 게임도 브레이크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여유있게 받아치고 있는 이형택 선수. 아주 좋습니다. 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조금 나왔습니다. 조금 나왔습니다. 자, 이형택 선수 화이팅! 자, 그렇지만 실망하지 말고 우리 이형택 선수. 아, 아주 좋습니다. 게임! 사과 런닝 샷. 빌린 3게임스쿼아를 지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5원 아주 멋진 샷이예요. 잠시도 나와요. 2번 서비스. 첫번째 서비스가 아웃되었습니다. 지금 서브앤발리로 나오기에는 파랑고 선수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게임은 이형택 선수. 지금 여러분들이 관여하시는 게임은 US 오픈, 지금 군선에 진출한 이형택 선수의 군선 1라운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택 선수는 다행이다. 디자인은 달지 arbust이 좋지는 않다. 저는 마련입니다.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형택 선수는 대구에 대한 흔들에 대한 他라는 생각OTHER. 지금 30-40로 리드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하고 있는 이영택 선수입니다. 나갔습니다. 듀스만 요금하는 이영택 선수입니다. 이영택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웃인 것 같았는데, 아웃인 것 같았는데 지금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이형택... 이형택! 아주 멋지게 샷을 끝냈습니다. 아주 멋지게 샷을 끝냈습니다. 아주 미리 알고있게 와서 견뎌던 그런거요. 자신감있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형택 선수가 백핸드 패스샷을 아마 크로스코트를 이렇게 패스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아주 작은 공 아주 여유있게 처리하고 있는 이형택 선수 이렇게 선수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형택! 3-3. 3-3. 지금 아주 요번에 이제 3-3입니다. 요번 게임을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은 이형택 선수가 좀 유대한 고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 지금 세트스코어 2-1로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3-3. 게임스코어 지금 네번째 세트 3-3으로 들어갑니다. 이형택 선수 오늘 아주 선전하고 있습니다. 백핸드. 세트스코어 2-3. 지금 기완고 선수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선전하고 있는 이형택 선수입니다. 아주 멋진 선수 자셨습니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아주 강한 스피서비스 울러봤는데 이형택 선수 지금 지금 1540로 지금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아주 브레이크할 채널 아 서비스가 공략을 공략을 들어갈 이형택 선수 지금 구두스 공략을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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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택 선수 지금 밀리지 않게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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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영택 선수 여기서 밀리면 안되겠습니다. 자 또다시 좋은 찬스를 맡은 이영택 선수. 네 더블 포트로 한번 어이없게 더블 포트. 자 지금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더블 포트 지금 세컨드 서비스. 이영택 선수가 올해 아주 적극적인 공격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bee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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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d 서비스 세트 스코어 2대1로 이영택 선수가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4대3으로 리드 당하고 있는 이영택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4대3 서로 첫 번째 게임만 서로 브레이크를 하고 지금 계속... 아 좋습니다 서비스 아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서비스로 공략하고 있는 이영택 선수 1st 가 2nd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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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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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첫 샷이 터져야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첫 샷이 터져야 지금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좋은 서비스에 또다시 개인 맨슈발에서 또다시 시비를 벌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비 걸 수 있습니다. 자, 시비 끝에 이제 제가 계속 시비 걸다가 우리 한국인의 아주 자존심 건드렸으면 아주 혼난다는 걸 지금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 개인 포게임솔. 포게임솔 지금 4대4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4대4 4대4로 오늘 저 이영택 선수가 아주 좀 아홉. 네, 러브 피팅. 이영택 선수가 오늘 저희 타랑고 선수의 슬라이스 서비스에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러니, 살짝 그렇지만 선전하고 있는 우리 이영택 선수. 네, 아주 좀 잘 챙겼습니다. 자, 지금 점점 수세에 몰리자 랑고 선수 이번 게임만 브레이크하게 되면 이영택 선수의 아주 무난한 게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영택 선수. 자, MS, 아무으로. 예, 아주. 이제 짜증권을 사러 보 spell 해 κά Minh의 guest tyrce에서 icket습관은 아닌 척달 게임만하면 Temer입니다. 세컨드 서비스 다짐이 아주 멋진 패스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15-30, 15-40에서 과연 저 쫓아가서 여기 잡을 수 잡아야 되겠습니다. 잡아야 되겠습니다. 30-1, 30-1에서 지금 30-1 아, 안타깝습니다. 파이팅! 이형택!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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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주 멋진 파이팅샷 보여드리고 이제 다시 테이블 가야겠습니다. 파이팅!